오늘 코스닥이 좋습니다. 0.7% 정도까지 상승하면서 현재는 870선 라인 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또 어떤 투자의 기술을 알려주실지 마제스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놓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시장하고 우리 2차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포인트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 키워드는 선물 347에서 355 박스 FEOC 세부 규정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게다가 또 오늘 2차전지 쪽에서는 전고차 배터리가 이슈여서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FEOC 세부 규정은 어떻게 또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을 해봐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앵커님이 질문했던 전고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게 저는 전고차에 대한 어떤 코스트를 보게 되면 우리 시승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인은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가 이제 하이브리드에서 사실 이번에 엘젠소라고 작년에 공개가 체계를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냥 이슈로만 부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어떤 신뢰를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성 델타테크인가요? 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전고차 관련해서 좀 올라오고 하는데 그래서 양극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4원계, 3원계 그리고 이제 2025년부터 또 이제 엔트리급으로 LPP 배터리 관련해서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가 있고요. 하이만간 우리 또 볼 수 있는 양극제 포트폴리오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제대로 된 어떤 우리나라 밸류체인이 됐던 우리 셀 3사하고 그리고 양극제 기업들이 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지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종고차에 대해서 그냥 테마 이슈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저는 그렇게 신뢰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선물 지수에 대해서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키워드에서 347과 355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 11월 3일에 시장에 발의 매수 신호가 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외인들이 선물을 핸들링하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이후에 여기 22선이 깨지는 12월 7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도 제가 시장은 우상향이니 목표치를 끝까지 보자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외인들이 이제 물량들이 물량들을 차익을 하면서 지난 이 날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11월 3일이었는데 우리 개장 이후에 이제 2일째 1월 3일 날 대량으로 이제 익절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그 물량들을 기관들한테 좀 떠넘겼습니다. 그러면 외인들이 포지션을 매도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기관들의 어떤 그 투자 주체가 또 다시 한 번 매수가 유입되면서 또 급등이 나올 것이냐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이제 CPI 지수가 발표를 합니다.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 올해 그 금리나 스탠스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기준점이 이번 다음 주에 열리는 이제 CPI 지수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2.6% 정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구간에서 선물 지수가 347의 저점이고 그리고 상단이 355인데 만약에 이 355를 돌파하는 시점이 나타나면서 외인들이 매도를 한다. 이러면 저는 시장 자체는 그게 별로 재미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섹터를 봐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작년에도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가장 큰 시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 쪽에서 어떤 포인트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원달 환율도 보시면 현재 1313원입니다.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환율 자체는 이제 1300원에서 1310원의 박스이고요. 이번 달 말에 FOMC에서 기준금리 스탠스가 이번에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그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얘기는 올 하반기 그냥 2분기부터 저는 금리나 스탠스가 바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 환율은 그냥 박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있죠. 그래서 8, 9, 10, 11일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바이오를 투자했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지금부터 매토를 익절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약주 쪽에서 사실 많이 좀 들어올려놨습니다. 이게 지금 제약업증 지수인데 셀트리온하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겠죠. 잠시 후 종목들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이쪽에서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브슈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브슈팅이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제 합병 이슈로 올라왔지만 그래서 이것 또한 저는 체력이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지금 다음 주 열린 8, 9, 10, 11일 제이피목은 헬스에서 이제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신약 개발이라든지 신약주들 바이오 시밀러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지금 제약주들이 지금 8,547포인트 선입니다. 종목군들로 좀 보시면 지금 hlb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알테오젠도 저는 매도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슈팅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사 매수를 할 주체는 저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도 관점이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수 외인들이 이 매도를 선물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가 만약에 올라온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미반도체라든지 주성엔진이라든지 이슈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어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이차전자 쪽에서 우리 지금 이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우리 IRA 법안 세부지침이 2023년도 3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부품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고요. 그리고 광물 부분은 2025년부터 이제 40%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세부지침으로 faoc 해외우려국기관들 그러니까 국가들은 중국 미국을 배제한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중국 이란 북한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이제 중국의 어떤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던 우리 국내 기업도 될 수가 있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조인트 벤처의 지분 조절이 25%까지 필요하고요. 그리고 IRA 세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 자체가 이제 19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쉐브레에서 2종이 있고요. 그리고 포드에서 3종이 있고 지프에서 2종 그리고 링컨이 한 종류 있고 이벤이 5종이 있고 테슬라가 5종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우리가 IRA 법안에서 수위를 보기 위해서는 이 조건에 충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어제도 제가 올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최 바닥으로 살 수 있는 자리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현재도 지금 4%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이 질문을 하셨던 전구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는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구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프리콘스라 얘기를 하죠. 전구체입니다. 전구체와 전구체랑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코프로 머티러제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2017년도에 벌써 우리 거리매의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한 이후에 지분을 다 매입을 한 상황에서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는 우리가 이건 두말할 것도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양극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에코프로 BM이 사실 29만 원 소리면 굉장히 싼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마토 점성 시크릿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계산했는데 100만 원이 언제 넘어갈 것이냐라는 걸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건 좀 먼 미래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좀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63만 원 선이면 굉장히 싸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2차전지 쪽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33만 5천 원이며 사실 단결정 양극제를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지금 광물 가격이 이제 터닝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저는 감히 시대 자체는 폭발적이다 그러고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는 내릴 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2차전지를 가만히 보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세가 나면 이제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 항상 고점에 물려요. 어떤 시세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의 우량 종목들 그리고 성장과 밸류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눌릴 때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눌릴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못 사요. 그리고 다른 업종을 보다가 올라오면 또 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매매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올해 2024년도에 역시 2023년도에 2차전지가 큰 수익률을 가져갔듯이 2024년도에도 가장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건 2차전지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제스토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마제스 전문과 함께했습니다.